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3일 만입니다 분명히 이태원 참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국가는 없었고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돼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역풍이 붙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와 생각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패배주의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의 강력한 단일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그 7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박예슬 아나운서가 제 왼쪽에 앉아있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이재정 국회의원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님 인사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와봤습니다 왜 이제야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의원님이 봤더니 다 저랑 관련 있는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김용민 아끼는 동생인데 이제는 안 아껴볼까 싶고요 강두구 의원님 우리 안양원팀으로 정말 서로 기대던 관계인데 안양원팀 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뒤두라고요 그래도 제 앞에 몇 명 없어서 지금이라도 불러주셨고 사실은 이렇게 개국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첫 방송 이후에 한 달음에 달려오고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현안이나 이슈에 많이 설명드리고 할 만큼 여러분들하고 좀 전면이 넓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또 저한테도 색다른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외통이라는 상임위가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또 시민과의 소통이 좀 멀거든요 최근에 또 한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세요 사실 이재정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꽤 오래 됐잖아요 아마 한 4, 5년 전부터 제가 JTBC에서 아침 뉴스 앵커를 할 때 매주 한 차례씩 모셔서 맞짱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대단했어요 맞짱 토론할 때 지금 늙었나 봐요 그때 어떻게 했나 사실은 여성 대변인 분하고 했는데 오디오가 엉킨다 그럴까요? 그 사이에서 웬만한 앵커분이나 진행자분들이 못 견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베테랑이세요 시첸말로 가름말를 참 잘 타면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도 않고 또 양쪽 모두에게 불만을 갖게 하지도 않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시면서 해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김연아 전 의원이었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이었어요 맞수가? 네 맞습니다 근데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싶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사전에 여러 번 입으로 되내시면서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변하지 않으셨다 생각됩니다 그때 참 어떤 질문을 던져도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당당하게 아주 그냥 똑똑하게 똑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정 의원 모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했던 또 한 분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특히 우리 이재정 의원을 좋아하시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민생 규탄 대회 할 때 사회 2부에서 보실 때 저는 저게 바로 민심을 사로잡는 바로 여전사의 투쟁의 진행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딱 올라서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하면서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딱 막 외치실 때 힘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이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장애투장에서 많이 많이 활동해주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예슬 아나운서가 지금 약간 흉내를 비스무리하게 냈는데 사실은 의원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한 시간 전쯤에 제가 저쪽 사무실에서 열심히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정 의원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가 우리 이 의원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숭내문 부근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정권 규탄 국민 보고대회 때 이 의원님이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오프닝을 하시는 그런 모습 생생한데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제가 사무실에 준비할 때 옆에서 난 거예요 제대로 한번 흉내를 하면 내보세요 정말 비슷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1부 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다가 2부에 뭔가 좀 바뀌겠지라는 흐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가 딱 씌워내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큰 스피퍼로 집회를 할까 때문에 사실 집회에 민주당 집회 하시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전혀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 앞쪽에 있을 때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이 정말 큰 배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시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이 있었잖아 제가 긴장했네요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망진데? 시민들한테 다시 외쳐보라고? 저런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외쳐주셔서 그렇게 또 한 번 더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시간 전쯤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이 일찍 오셨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고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안양시 동안구 을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들도 듣고요 내일로 예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좀 해야 할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바로 줌을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점들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분양소에서 줄곧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가수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멋진 일을 기획하셨고 오늘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리아님께서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너무 목소리가 멋지신 우리 이정원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저를 아세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방송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가 정말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박예슬 아나운서 그리고 그 옆에 이재정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하고 저도 2년이 7, 8년 됐죠 우리 민주당 선거할 때마다 또 이제 유세 때마다 사회도 보시고 율동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지지자로서 갔었을 때 이재정 의원님 자주 뵀었고요 이재정 의원님도 저를 자꾸 보시니까 이번 대선 때는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이태원 참사 또 분양소에서도 얼마 전에 뵀었고 맞습니다 어디든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만큼 역할 다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반가워 하실 거예요 리아님의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가수 활동과 음악 활동은 이어서 해오신 거죠 음악 활동을 이번 대선 캠프 때는 제가 문화예술인들 현장 조사하고 그러느라고 당분간 음악 활동을 좀 쉬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 7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음반을 슬슬 만들어 보려고 하던 차에 제 개인 음반을 만드는 거 말고 제가 관심이 지금 제일 많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쪽 그리고 돕고 싶은 쪽에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앨범을 추모 헌정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2구 참사 추모 헌정 앨범을 만드셔서 오늘부터 발매를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발매를 해서 이제 판매가 들어갔고요 이 저기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걸 뭐 어디 쇼핑몰에다가 얹기도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오늘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0장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앨범에 대해서 우리 리아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앨범을 구입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의 타이틀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군요 그리고 USB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CD를 잘 안 들으시기 때문에 플레이어도 안 가지고 계시고 차에서도 들으시고 그러는데 이제 USB가 더 편하실 것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USB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는 그동안 유가족들께서 이제 그 잊혀지지 않게 159명의 그 영혼들이 전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걸 계속 이제 말씀을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타이틀도 그렇게 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노래는 엄마 아빠에게 라는 노래와 투쟁가라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엄마 아빠에게 저는 왜 이 노래에 가사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9명의 영혼들 중에 만일의 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울부짖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저 유가족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분들이 다치고 마음 아프고 식사도 못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유가족들한테 힘내시라고 드리는 노래입니다 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 지금 하늘나라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을 그 안타까운 청춘들이 또 그들의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노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네네 제가 감히 이제 제가 그 생각까지 어떻게 닿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또 엄마 아빠에게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제 또 연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좀 위로가 되었으며 그리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사를 썼고요 또 다른 노래인 투쟁가는 시청 쪽으로 분향소를 옮기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머님 한 분은 또 이렇게 뒤로 넘어지시면서 뇌진탕도 오시고 또 여러분이 실려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경찰로 지금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이제 159분에 이제 꽃다운 그 청춘들은 그 벽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벽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미어터진 공간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남아있는 싸워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과 경찰차의 그런 경찰 버스의 벽에 둘러싸여서 어떤 한 공간으로 이 사람 이 정부에서 이분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준 추모 장소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주는 대로 해 다 챙겨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운도 내시고 또 이런 거에 맞서서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 와중에 굉장한 몸싸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기운을 들인 노래로 또 투쟁가라는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당연히 이 USB 앨범을 구입해서 함께하고 또 기금을 모으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리아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잠시 후에 엄마 아빠에게라는 노래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음악을 틀고 하지는 못하고요 무반주로 그냥 잠깐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를 좀 들려주시고요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분양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상황들을 지켜보셨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셨을 텐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역시 2차 가해였어요 제가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갔었는데 그때마다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유족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쁜 말을 던지시고 또 뭐 우리 흔히들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 시체를 판다 또 자식의 시체 앞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그리고 창피하고 막 이런데 그런 말들을 그냥 내뱉어요 그리고 유족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상처받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욕하는 저분들도 얼마나 언론이 기울어져 있고 저분들을 나쁘게 유족들을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저분들이 또 저렇게 와서 얘기를 하실까 지금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료 심리치료가 과연 가능할까 아이들을 먼저 떠나 보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과연 상담과 의료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치료, 심리치료도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리아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의료 심리치료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시는 거는 유가족들이 좀 아무래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뭐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 또 녹사평령 4층으로 지하 4층으로 지금 추모 공간을 옮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족과의 얘기가 전혀 없이 그리고 사과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런 거 줄게 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족들이 굉장히 힘드신 와중에도 그런 이제 트라우마 센터 이런 데도 가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이제 피해를 당하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런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연락을 드려서 자원봉사가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던 와중에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뭐 세월호 때도 참여하시고 뭐 가습기 살균제나 뭐 이런 때도 참여하셨던 뭐 백종호 교수님이나 홍승권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또 뭐 주변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30여인의 가정의학과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쪽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30여 분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를 필두로 해서 의료심리지원단에 이제 뭐 문진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음료도 제공해드리고 그러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한 35분 정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유가욕들에 꼭 필요한 일을 우리 가수 리아님께서 나서서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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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좀 더 드리고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가수 리아님을 광화문 광장에 촛불집회에서 여러 차례 뵙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한참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줄 텐데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촛불집회 연단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서 좀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탁 소리가 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후로 최고의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직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국민을 대하는 정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모여야 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에도 새겨졌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와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또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과 그 다음에 정부의 폭정 저는 폭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전부터 탄압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서부터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노래로 모든 대중에게 다 사랑을 받겠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이라고 다 숨지 말고 누구나 다 당당하게 이러한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 어떻든 간에 비난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리아님께서 내신 싱글 앨범 이태원 3사 추모 헌정 앨범 오늘부터 이제 발매가 시작되고 그 첫날 저희와 이렇게 줌 연결을 하게 돼서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판매가 되면 앞으로 이 판매 대금을 그러면 이태원 3사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뭐 전에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값은 빼야죠 재료비만 빼고 총 3개월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정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많이 나가도 이게 택배비라든지 또 원가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만원 만한 천 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앨범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택배비와 제조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한 만원 정도 만원에서 만천 원 정도를 유가족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대책회의도 그렇고 시민추모위원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만원씩 후원을 하시는 건데 여기 이게 그동안 홍보 마케팅도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워낙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치와 상관없는 정치 저관여층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가족이 엄청난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더 받아내려고 저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엄축 달싹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놨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가수니까 제가 팔 수 있는 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확산을 좀 시키고 그리고 추모위원이 돼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투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투쟁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 그다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거면요 제가 사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창피해서 그런데 제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앨범 구입하겠다라고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리아님 지금 계신 곳이 작업실이잖아요 네 제 작업실입니다 지금 작업실에서 오늘은 저희가 발빠르게 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셔서 말씀도 또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리아님께서 직접 이곳 스튜디오로 오셔서 콘서트 형태로 한 시간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발매를 시작한 12구 참사 추모 헌정 앨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중에 타이틀곡 엄마 아빠에게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줌으로는 지금 음악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반주로밖에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날 스튜디오 가서 멋지게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무반주로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한 분이었다면 이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얘기잖아요 이 구절에서 저도 제가 쓴 가사지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네 밥 잘 먹어요 다시 웃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댈 사랑해요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언젠가 만날 그날에 눈물 다시 날 안아주길 그대여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얼른 일어나요 세상이 차갑다 해도 날 위해 다시 용기를 내줘요 이런 노래입니다 네 네 의원님 어떠세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특히 가수들은 노래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재능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재능은 감정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아픔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 감정이 다른 사람들도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또 밖으로 내면서 하는 그런 직업군인데 사실 그러면 연대, 공감, 사회적 문제에 누구보다도 정말 촉수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인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회 참여의 목소리를 내다가 정말 어떤 공간, 노래할 공간, 방송 출연할 공간도 갖지 못하고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찍혀서 소외되는 걸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용기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늘 주저없이 나서주셔서 당연하듯이 얘기하시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리아는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 저도 지키겠습니다 우리 리아님 지키겠습니다 힘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노래를 하시고 사실은 기립해서 박수라도 치고 싶은 만큼의 떨림과 울림을 주셨는데 또 차마 너무 가슴이 아파서 큰 소리로 박수를 칠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용기 내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또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손수건 하나씩 옆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런 좋은 앨범을 발매하시면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님께서 방송 보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2023년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서 절망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들 하루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꿈과 희망도 다 잊었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피우고 있는 분들이 바로 가수 리아님 같은 분들이고요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6년 만에 본격적으로 장애 투쟁을 나선 만큼 더욱더 지지자분들 시민분들이 기대가 또 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장애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170석 180석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은 흡사 아니 170석 180석 가진 정당이 왜 나왔어 저희 그것도 하고 국회에서도 알토랑 같은 법안 민생 법안들 다 챙길 거예요 입법 투쟁도 하는 거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건 저희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의 프레임 자체가 어떤 한 행위 또는 어떤 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하느냐 민생을 도외시 하느냐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방송에 나오면 또 정치인들이 위축돼서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다 각각 역량들을 발휘해서 뭐 제각각 일상을 지키는 일상적 감시도 사실은 필요하죠 뭐 우리는 여전히 심장이 펌핑하고 혈관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또 한 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밖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해야 되는 법안들 과감하게 저는 입법 독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법 독재 해버릴 겁니다 1년 동안 제대로 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법과 제도 시스템 만들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 정비 작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옆에서 또 함께 손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곤 해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그런데 여론조사가 또 휘청이거나 아니면 또 여론의 한 징표로 또 이제 언론인들의 코멘트들이 또 뉴스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처음 들어왔던 박근혜 탄핵 국면의 초선 때도요 우리 당내에서는 한결의 경향 같은 진보지보다는 조중동이라는 고전적인 어떤 신문의 사설이 사실은 당일 회의의 전략을 짜는데 기본 사실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데 그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인가요 7년 전이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면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방향에서도 불구하고 바른 가치 그리고 전략은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전략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그 남은 결과를 감당하는 것까지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오면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할 겁니다 네 신문과 언론의 사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언론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들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데 그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말씀도 하셨고 유력 매체들이 사설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나 역사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 정치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믿고 가면 아무리 보수 매체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공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가셔도 돼요 절대 언론이 역사를 함부로 끌고 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휘둘리기도 하고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힘견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만 믿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낙신분님께서 의원님 다음에 재출연하시면 2030 당원들 인생상담 좀 해주세요 2030 당원들 인생상담 코너 해주세요 요즘 다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전 갓 사회초년생 남자인데 지난 대선부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의원님 가끔 나오셔서 인생상담 또 해주시는 코너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상담이 오은영 박사님처럼 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동이 이렇게 견인되겠지 학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같이 모르겠다고 끙끙 앓는 그 순간이나 공감의 순간 이런 거 등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변호사로서 또 훌륭한 국회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만 사실은 젊으셨을 때 꿈이 변호사나 국회의원이 아니고 기자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를 가야 되나 했더니 그때만 해도 영문과 제가 딱 그렇잖아요 영문과 주시는 거예요 영문과 또는 법대 뭐 몇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자 수첩으로 상징되는 기미남이나 막 이런 예리함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위로 탁탁 넘기는 그 스프링 수첩을 들고 다니거나 옆으로 넘기는 그 쬐끄만 수첩이 로망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가 IMF가 시작되던 때였고 수많은 기업체에서 공채가 사라지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응시했던 언론고시에서 떨어지고 제가 갈 길이 사법고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고시 떨어지고 사법고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와 언론고시보다 사법고시가 더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렇게 언론고시를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94년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이제 기자가 딱 돼서 보도국에 배치가 되면 그 스프링 수첩을 줬어요 길게 직사각형으로 된 거 쫙쫙 넘기면서 막 쓰죠 그때는 이 수첩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상자에다가 넣어놨어요 몇 권씩 그 상자 찾아가지고 나중에 책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제가 94년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때는 사법고시나 외무고시보다 언론고시가 좀 쉽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기자가 되는 것을 도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IMF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나 마이너나 다 방송사 신문사들이 매년 공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시 한 번 떨어지면 2년 3년을 또 재수 3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자는 매년 뽑으니까 희망이 좀 더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외무고시를 좀 몇 년 준비하다 1차에 딱 떨어지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기자가 됐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됐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그래도 또 이 자리에서 2023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외무 공무원으로 가셨더라면 지금 이제 박진 외무부 한 번 좀 모셔서 정기 코너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실 수 있으신 거죠? 제가 사실 예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국민TV 또는 여러 팟캐스트에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들 저를 시사 프로에 데려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하기 싫다 그래서 인터뷰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 참여하는 연예인분들 심지어 랜시랭씨까지 퍼포먼스도 하고 했잖아요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일들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상식적이긴 하니까 아파하는 국민한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분노해줘야 되는 국민한테 같이 분노할 수 있고 그 정도 상식적인 사람은 되거든요 그럼요 차고 넘치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힘든 세상이 돼서요 워낙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도 마땅한 판에 전혀 그렇지 않은 감정들을 우리가 목도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되게 낯선 풍경이 돼버렸죠 어쨌든 저는 상식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원로 정치인 분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등 시리는 사람 등 따뜻하게 해주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 그 눈물 닦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될 경우에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울어주는 것 그게 정치라고 배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인생 상담 같은 것들을 해 오시면 답변을 정말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리아 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오시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제가 어떻게 주인공의 자리를 댓글로 댓글로 참여하셨습니다 저 이재정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언제 한 번 제가 어떤 프로그램 생중계를 보다가 올렸어요 낮단에는 아이디를 바꾼다고 올렸더니 이재정으로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웠어요 랭크를 지우고 다시 아이디를 바꿨는데 아이디 교체가 안 돼서 이재정으로 다음 주 리아 님 나오실 때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소속 자체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순간순간 답답하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더 속속들이 그 사정이라든지 배경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실은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쨌든 국회에서는 질의를 하고 이제 질타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공무원들을 딱 앉혀놓고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찹찹해요 이 공무원들도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정보도 여러 언론에 나왔겠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해외 순방전에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족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공간에 입법 조사관이 있어가지고 입법관이 추가 업데이트까지 해서 그 자료는 기본으로 공부하고 만날 대상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예민한 것 그 다음에 예우 심지어 대통령한테는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카더라 통신의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지라도 혹여나 그 카더라 통신에 있는 비슷한 결의 얘기가 얘기 도중에 약간이라도 언급되면서 이제 고결의 얘기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다 숙지해야 되는데 안 보신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무지라는 것들이 국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조력에 본인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가진 얕은 지식으로 속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설프게 아랍에미리트 건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좀 확신을 가지신 게 그 소위 비밀 협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학습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꿎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가 막 질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참 난감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한번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질의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민간인을 1호기에 태웠던 그 사건 때 기억하시죠 코바나 관계된 분들을 태웠던 그 건 관련해서 이제 뭐 의전장하고 두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차마 이제 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 말씀을 못하세요 눈으로 대담이 다 되시더라고요 눈으로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이제 눈으로 대담을 다 하고 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숨길 수 없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허문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도 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쌓아왔던 어떤 외교의 전형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의 외교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어쨌든 각 헌법기관의 외교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노력이 다 모의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교부 공무원을 보다 보면 제가 팔을 안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쓰러울 지경이기도 합니다 외통이 열고 있어도 정말 저는 대통령 불러다 묻고 싶고 안보실 불러다 묻고 싶어요 솔직히 외교부 공무원 질타하다 보면 저도 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군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현재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런 자료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올라갔을 텐데 아마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짝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디선가 본 듯한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뱉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자기의 추가적인 능력 그리고 대통령 정도 되면 당연히 갖춰야 될 능력이 추가로 필요한 게 뭐냐면 UAE와 이란이 어쨌든 간에 기복이 있는 관계이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그 문서에도 잠재적 위협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슬륭 볼 것 적국처럼 인식한 거죠 외교에 있어서 허필 잠재적이라는 얘기가 왜 붙었을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위협이라는 말을 썼지 적이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외교에 있어서는 최고위급 외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예민한 말을 구분조차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유럽 가실 때 그때 그거 보셨다고 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라고 1호기에서 내리는 대통령한테 물었을 때 축구 봤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고 다 경악을 한 게 축구 볼 시간이 없거든요 축구 볼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비행기에서 외에는 그 자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밤을 새야 되는 정말 비행기에서 남들은 뭐 잔다고 하지만 1호기에서 대통령은 절대 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사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굉장히 국민들이 어떤 여론이었냐면 이제 국민은 반으로 나뉜다 바이든으로 들이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반으로 국적이 나뉜다라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외교 참사에서는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기가 어려웠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해임권의안을 바로 통과시켰죠 그렇죠 당시에 어쨌든 해임권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깡그리 무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지금 쉽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은 해임권의안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걸 무시했다는 게 너무 일상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더 무거운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해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점점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정치 또한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점점 그게 당연해지면서 더욱더 양극화되게 정치가 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2030 친구들이 정치 양극화에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지인 외교부 장관의 해임권의안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권의안도 그렇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탄핵소추안까지 꺼내들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나면 밑에서만 그걸 수습하느라고 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해가면서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해임권의안이 딱 넘어왔을 때 해임을 해버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박지인 외교부 장관이 잘못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잘못했지만 1차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박지인 외교부 장관님을 서포트하려고 하는 게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외교부의 의전장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사고가 생기는 거는 안보실의 문제가 더 큰 것도 사실이었어요 대통령실 자체가 통상적인 중앙부처의 그런 고유의 권능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박지인 외교부 장관의 문제도 있지만 김태요를 비롯해서 안보실에서 실장들이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때 이미 인사가 단행이 됐어야 돼요 개각을 물론이고 대통령실 인사가 단행이 됐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런 온갖 단어 민망하지만 온갖 단어를 써서라도 시체말로 언론사에서 마사지라고 얘기하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얘기한 정도로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정은이라고 했습니다 라든지 이번에야말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다 알지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서라도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차라리 그거 했으면 저도 그냥 아랍에미리트의 정은이라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박들이 거기서 하루하루 위험을 몰입쓰고 다니잖아요 저라도 야당이라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정은 이란이라고 제기에도 들렸습니다 했을 것 같은 사태인데 이번이야말로 적이지 적 아니냐고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 심지어 비대위원장까지 막 차관한테 다그쳐 묻는 거 보고 야 정말 친모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그 솔로몬 선택에 있어서의 친모의 안보가 편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설화에서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저렇게 무책임하고 자기가 아직 집권세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과는 관계없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굉장히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두 나라가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제3국이 나서서 적 타령을 하느냐 말이죠 정말 답답해요 네 최고의 외교 최고직위에 있는 대통령이 엄한 말을 계속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뭐 이제 선제 타격이라든지 감히 국가원 수입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전세기 유래를 볼 수 없는 얘기를 막 했는데 대통령 되고서도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한미동맹이 위태롭게 생겼잖아요 네 계속 핵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교관은 이제 상당히 이제 점잖은 한두 마디 안에서 이제 불편함을 노출을 하거든요 어 어쨌든 핵무기 억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핵 얘기 좀 그만해라 전술핵 얘기 좀 그만해라 하는 얘기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사실상 한미동맹이 위태위태한 지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한미동맹이 아니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윤석열이 최대 변수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건 좋지만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가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어떠한 말도 안 하고 돌아오는 게 국가적 손해가 나지 않는 이유 오죽하면 뭐 그런 생각을 또 우리 예슬 아나운서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 아니 아니 마음이 넓으시네 나가는 것 저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와 가장 유효적절한 외교의 수단은 1호기가 뜨지 않는 것이다 그거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저희가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다 그거 얘기 나올 때 그 전에 무인기 사태도 있었고 사실 외교통일이가 외통위가 크게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이슈가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난 말에 전원회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를 받아야 돼서 사실은 1월 초에 상임위가 잡혀야 되는데 조금 늦게 잡혔었어요 늦게 잡혀서 아 이게 시의적절하지 않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근데 어쩌면 시의적절할지도 몰라 그때가 대통령 순방기간이잖아 대통령이 또 사고 치실 거야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상임위 열리는 날이 모든 언론사 카메라가 상임위에 다 몰리게 됐죠 대통령 나가 계시면서 바로 그 이틀 전날 이제 그 사고가 터진 거죠 저희는 설마 했던 일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떠오르는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언젠가 그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가끔은 된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엉뚱하게 지금 밖에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해외에 나가지 말거나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요구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특히 그런 생각이 이번에 다시 들게 됩니다 그 다른 언론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좀 이제 우리가 외통일은 크게 또 관심을 못 갔던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는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한미동맹, 한미동맹 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관계 문제가 있었던 냥 계속 얘기를 해서 미국도 민망했던 때가 있거든요 한미동맹이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어 보건이란 말을 쓰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정작 경고를 계속 듣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 실제 무인기 사태가 있었을 때 네 한대 날아왔을 때 야, 우린 세대 보내버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유엔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남한도 이제 정제 접종이 위반이다 군사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엔사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많은 주도권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미국 측 유엔사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건요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나 등등은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 비중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에 경고를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한미동맹의 전선에서 미국의 불편한 기색을 최대한 최대한 외교적으로 표현했고 그게 생각보다 지금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거였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댓글들을 좀 살펴보니까 모은이TV님께서 네 맞아요 외교 순방은 국민 세금이고 혈세 낭비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블루사파이어 9월님 그냥 나가지 말아야 해요 세금 총 내고 있으니 네 뿜뿜 루시아님은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정말 스스로도 쪽팔리지 않나요? 네 자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하는 건 정말 쪽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아까 바이든 날리면을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국민이 둘로 나뉜다고 했는데 듣기 평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국민만 둘로 나뉘을까요 사실 거기서 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은 바이카로스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바이든과 난리변 사태를 거의 다 알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런 실수들이 야당이나 특정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게 외신에 보도되고 있어가지고요 실제 외교 공간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민망한 말씀들을 전해오시긴 합니다 네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정세 뭐 말들이 많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불에 콩커벅듯이 며칠 동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심지어 한일의원연맹이라고 국회 내 이제 의원들 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구성원 간사 그러니까 간부의 다수가 우리 민주당인데도요 상의도 한 번 안 하고 한일의원연맹하고 공동 조치한다고 언론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들러리 세우려고 했던 거죠 아니다 우린 동의한 적 없다 했더니 한일의원연맹 대표 회장 정진석과 공동 조치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내용 미리 간사한테 보고해라 그랬더니 아직 외교부와는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언론 통해서는 쩔쩔쩔쩔쩔다 왔잖아요 근데 뭐 이게 국민 자존심 그리고 그간 피해자가 요구해왔던 그 역사적인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워왔던 모든 것을 꺾는다 안 꺾는다 다 떠나서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하나도 진일보되지 못했던 거죠 실제 국가가 협상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2011년도 협상했을 때만 해도 지금 이제 외교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외교반보다 훨씬 더 진척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기업하고 직접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 광주에 계신 우리 피해자분들이 그때 일본 기업에서 출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만 사과 문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단계였고 그 배상금의 성격 같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당시에는 결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는 그거는 딱 받고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태보해버리니까 그건 외교부나 정부의 외교력은 볼 수가 없는 협상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법적 책임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요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일제강제징용 배상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지켜봤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 정부와 여당이 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는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조차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일제강제징용 배상문제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배상의 금액이 아니라 사과이고 진정한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강하게 싸워주실 수 있는 모습 기대할 수 없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점들이고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하다못해 불쌍하냐면요 일본이 쟤들이 한데? 하나? 할래나? 이러고 그냥 시큰둥 보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쟤네 뭐하냐? 떼굴떼굴 구르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즈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자위대가 전쟁 시에 한반도에 진적할 수 있다는 취지의 3대 전략 문서에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도 자기들 지키려고 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사실상 이제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관교들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발언들을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 문제는 분명히 그 강제동원 우리 이제 그 강제동원과 강제동원 참 이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강제징용이라고 저희가 섞어서 표현을 했고 강제징용이라고 많이들 써왔는데요 이제는 강제동원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징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징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도 하는데 자국민 또는 식민국민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강제동원이라는 말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단어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이용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고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못난 모습이에요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당시에는 미국 측의 압력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도 했었어요 네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미국이 요구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본인이 자기 속도를 높이고 그때보다 더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얘네 뭐하나 윤석열 뭐하나 이러고 있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뭐 당연히 개선해야 되죠 이웃한 나라끼리 잘 지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우리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수출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개선되는 건 필요하지만 굴욕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모습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요 뭐 단순한 외교 참사가 아니라 이건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이재정 의 허니 라이브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이재정 tv에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150석 이상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네 징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김도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소추를 대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소추장 그러니까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같은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장에 사실 뭐 탄핵을 하라고 명령한 국회의 명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퇴하는지도 명백하게 저희가 드러날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지켜볼 거고요 무엇보다 직무정지된 장관을 끝까지 고수해서 헌법재판소 결론 보겠다 이러면 대통령 아휴 아니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국회의 권위에 이제는 어 본인의 행동을 이제 물으신 게 맞죠 네 대통령께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해이만 통과됐을 때 이미 명령한 거고 그건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탄핵안까지 통과시키게 만든 건 아차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까지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를 떠나서 그까지 간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윤석열 탄핵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국민의 의사를 계속 부실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이상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 처리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네 그런데 혹시 의원님 기대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판단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자고 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신 길을 보면 사실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뼈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행안부고 행안부 안에 사실상 경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복지의 종축기관이 되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행안부라는 기관은 일상을 책임져야 되는 장관의 부재 그걸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또다시 이것도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동창이었죠 우리 이상민 장관도 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 지키려다가 본인 자리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네 12구 참사 관련돼서 지난 토요일날 백일 추모제 또한 열렸었는데 의원님도 참여하셨었나요? 네 사실상 광화문에서 벌어지기로 했는데 시청 앞에서 분양소를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추모제가 시청에서 열리게 됐었고요 당시에 제가 저희가 다음 집회에 사회를 보고 있느라고 도중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경찰이 사실상 대집행 분양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시청의 용역들에게 길을 터주고 하는 그 충돌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영어머님 쓰러지는 현장에 공교롭게 같이 있게 됐었고 그리고 그분을 보호한다는 면목하에 여경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이제 여경들에게 그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경들이 온 거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제가 요청하기 전에는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이분을 불편하게 만든 경찰이라고 물러 쓰라고 그렇게 현장에 직접 생생하게 있으면서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티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분양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그 이전의 책임도 크지만 분양소 부분에 있어서 참 정치적으로도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정치 짬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윤 대통령이 무섭긴 무섭구나 사실 웬만한 중진 정치인들 같으면요 오히려 시청 앞에 추모할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정말 책임을 회피할수록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그 지금 마음이 다급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추모의 공간이 사실상 국민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도 추모의 공간이 이제 뭐 충분히 하잖아요 49제 지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이 아플 때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잃거나 이제 박탈이 되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충분히 분노하거나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면 더 아프게 돼요 더 앓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감정을 함부로 거둬들이거나 심지어 진상규명은 차체하고서라도 감정을 함부로 거둬들이거나 미봉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회가 함께 앓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공간마저 열지 않는 게 저거야말로 자충수인데 하는 여당 정치인들도 있을 겁니다 허니라이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 열심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문제를 방금 저희가 얘기했는데 김규환님께서 오세훈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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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돌격대님께서는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일본에 직접 회상 요구해야 된다 그런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께서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 질문 있으시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나의 20,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정당 보고집회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썼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집회인데 방해하면 불법 아닌가요? 그때 이제 우리 행사장 옆에서 극우단체들이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러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데 우리 변호사로서 이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로 수협 중이긴 하지만 이제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요 없어질 만큼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이 상식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명백히 집회 망했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를 봤지만 사실 그 전에 많은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막 외치는 목소리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중합회 성분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모니터링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모니터링 스피커가 너무 작을 만큼 저쪽 스피커가 압도하고 있고 심지어 약간 모니터링에 도움되어야 되는 스피커 출력이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그 뒷부분에 된대요 그래서 발언을 한 사람은 내가 아아아 하는데 내 목소리조차도 아예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한쪽 길을 막았어요 한쪽 길을 막았어요 모니터링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내 울림을 듣는 걸 포기하고 한쪽 길을 막고 연설을 했는데 그 정도로 그쪽 스피커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집회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모인 사람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정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발언자 나오면 우리 발언자를 또 공격했잖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연호하면서 막 공격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방해를 위한 집회였죠 명백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와 박예슬 아나운서도 그 현장에서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했는데 맞습니다 한 30분 집회 보고대회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방송을 하고 나서 제 목이 쇠버렸어요 제가 방송 28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현장에 나가서 뭐 중계차도 많이 타고 현장 연결했습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극우단체의 방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촛불 집회도 저렇게 방해를 하고 희롱을 했었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시민분양소로 만든 그 앞에서도 지금의 저 극우단체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이 유가족들의 희생자분들의 성별까지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시체판을 하지 마라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해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강하게 싸워주시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그쪽에서도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경찰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그냥 지켜본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런 방식에 충분히 충돌 또는 양쪽 스피커가 본연의 기능을 못할 정도의 각각의 출력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방치한 것도 경찰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집회도 뭐 민주당 주체 집회였지만 문제지만 기왕에 여러 케이스들이 사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할 수단은 다 하지만 늘 법률적 판단이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는다는 게 참 저희가 지금 난감해하는 지점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단호해야 되는 건 분양소 인근에서 소위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보수단체 집회를 통해서 뭐 정말 잔인하게 정말 이제 그만 좀 울어라 아침에 아이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쓰다듬고 있는 어머니한테 그날 제가 갔던 날 아침에는 이제 그만 울 때도 되지 않아 그만 좀 울어라 이런 비아냥을 한답니다 이제 그 이상의 말들도 많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말을 들었다면서 그 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는데 정말 그건 사실상 폭력이죠 네 이화연님께서 이화연님께서 집회 방해를 위한 집회를 허용하고 허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광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숙래문 근처에 광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로따로 집회 신청하는 건 가능한데 숙래문 인근 그 도로와 광장에서 진행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집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광장에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고 행정적 조정 권한밖에 없긴 합니다 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단체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의도에 그러면은 당초에 신고한 목적 범위 내에서 스피커의 출력 내지는 스피커의 방향 또는 참가한 인원 대비 행위 양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의 경찰 스스로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집회 방해라는 현장 범죄를 계속 용인하는 방식으로 갔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스피커의 현행범이죠 현행범 고출력 네 엄청난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바로 옆에다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보고대회 현장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 잡음들을 메시지조차도 이쪽 집회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메시지 이쪽 집회의 출연자에 대응하는 메시지니까 명백한 집회 방해죄 현장 현행범이죠 두 분은 이제 처음 보셨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과 함께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경찰들이 저렇게 욕설을 하고 어떤 인신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백은종 대표님한테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죽어라 이런 얘기는 기본으로 하고 그 외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법률적으로 집회에 자유가 허락이 되지만 이러한 인신 공격의 집회는 경찰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분양소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쪽이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집회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쪽에 위해를 가할 정도이고 저쪽이 지금 하는 폭언이나 실질적인 가해가 예상될 정도의 저쪽의 기세를 드러내는 방식은 특히 시민들의 일반 분양조차도 주저하게끔 만드는 낙인 찍고 특정 정당을 보호하는 것처럼 막 굴고 이제 몰아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거는 가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분리시켜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태원 녹사평역 앞에서도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쪽도 집회에 자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도 약간 이제 그 부분에 인식을 공감했던 가운데 어떤 중간 간부 경찰이 경찰의 인원을 보강하는 경찰이 이제 인의 장벽을 쌓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가족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며칠 만에 가능했던 거다 의원님 가고 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하셨잖아요 이게 참 국회의원한테는 반응한다고 반가워해야 될지 너무나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으면 경찰이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방치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야당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경찰도 그나마 그분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진짜 이분들이 가해를 하는 거다라고 동의를 하셔서 바로 현장에 있는 이제 경력들을 증강을 해가지고 경찰로 벽을 만들어서 저쪽 들어가라고 하고 나름의 역할을 했는데 시스템으로 안 되고 있죠 이제 정부 여당에 사실상 현장 경찰들이 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피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도 뭐 여러 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하시고 그러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 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집회 때도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변 이제 인권침해 감시단이라는 조끼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87년도 이후에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가 바로 2008년 그 MB 정부 때 네 MB 정부 촛불 시위 때였는데요 그때 첫 촛불 인권침해 감시단이 나갈 때도 변호사들이 그냥 변론으로 하면 되지 왜 현장에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처음 나갔던 멤버가 누구냐면 박주민 이재정이었습니다 아하 그게 우리들의 첫 그러니까 민변이 다시 거리로 87년 이후 다시 거리로 나갔던 바로 그날이 그 강호병 시위 현장에 이재정 박주민이었어요 역전에 용사들이시구나 공교로 와요 근데 그 연행됐던 것도 저는 두 번 연행됐는데 그 실질적으로 뭐 유치장에 갇히고 재판받고 했던 그 연행은 누구와 같이 됐느냐 여성 변호사 한 분하고 같이 됐는데 현장에서 촛불 시민들이 연행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어필하면서 변호사 신분증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까지 같이 연행이 됐어요 막으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국회의원 박주민의 현 부인 현재 부인입니다 아하 그러면 그 직회 현장에서 박주민 의원과 그분이 만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그날이 우리가 강북격찰서 유치장에 이제 갇혀서 하루를 낳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투쟁하자 그래서 저희가 묵비 신혼묵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여자 후배변호사와 강영구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민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고 박주민을 그러시군요 국민보다 더 날카로운 내 눈으로 감시하는 더 호되게 호통치는 변호사예요 이제 감시인인데 네 둘이서 강북경찰서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애인이니까 어디야? 이렇게 어 나 강북경찰서 가고 있어 이러니까 아니 오늘 같은 날 접견은 무슨 접견이야 접견이 아니라 연행대 가고 있어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 무슨 날인데 내가 물었더니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바로 그때 연행이 됐던 그 후배가 지금 박주민 변호사의 지금 옆지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도 이명박 정부 시대에 집회 시위를 대하는 그 모습과 달라지지 않는 이제 고스란히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술 아나운서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예전에 그 이야기를 네 듣고 있는 거랑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편안하게 빠져들게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경찰에 그렇게 두 차례 연행될 만큼 민변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오늘 이제 썸네일 딱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꿀피디께서 제가 좀 비켜보겠습니다 굉저격수 이거 어떻게 비켜야 돼 이렇게 비켜주실게요 네 굉저격수 진격의 이다르크라는 썸네일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딱 붙이고 우리 의원님을 모셨는데 마음에 드세요? MB 정보 때 그렇게 싸우다가 경찰에 두 차례 연행이 됐는데 지금은 진격의 이다르크가 됐어요 이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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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짝퉁 느낌 나요 짝퉁 느낌 네 그래도 짝퉁이 나머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진격의 이다르크 네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각오를 다지고 계신 거죠?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류의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집권했을 때 많이 들었는데 또 또 지나친 주류의식,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나친 주류의식이 사실은 야성을 조금 늦게 출발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의 역할, 본인의 역할을 명백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은 근데 좀 하고 싶어요. 이다르크라는 걸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인권침해 감시활동이라는 걸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2007년 바로 그날 이전에 또 가끔 시위 현장에 나오는 변호사가 몇 명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격하게 누가 싸우시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조금 참으시라고 딱 말리는데 딱 얼굴을 보는데 이 제... 저는 그때 거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자 집회가 있을 때였는데 경찰도 지키고 이제 불합리한, 괜히 불미스러운 충돌을 없애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격하게 두 공간에서 정말 몸 다칠세라 싶은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고 딱 말렸는데 딱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님이네? 하고 처음 뵀던 게 그때 사실은 오히려 이다르크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었군요. 자, 건돌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차분하게 할 일은 하는 이재정 의원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려주셨고 건돌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아웃을 외치면서 13년부터 집회를 갔는데 박원순 시장 때는 집회가 좋았다. 그때는 안철수, 김한겔도 있었다. 뭐 이런 글도 올리시고요. 열심히 올려주시니까 다른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건돌님 댓글 좀 소개해 주셔야 된다고 사랑DN이별님께서 또 그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소소스토리 화이팅이요. 더 강하게 나아가주세요. 뭐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댓글도 자주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빠져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군요. 이다르크라고 보니까 그분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더 비슷했어요. 그때는 성남시장 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변호사들 중에 집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나 나가보지 변호사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민변 변호사라도 주로 그런 시위의 연행자들이 생기면 접견을 주로 위주로 갔을지 현장에는 많이 안 갔는데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는 편이었고 또 우리 다른 당에 계시긴 아니면 정의당의 권영국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집회 현장에 많이 계시는 분인데 그날은 가장 열렬히 싸우시고 역할을 하셨던 온몸으로 두 전선을 막고 계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이재명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님이 온몸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기를 바래서 사실 이다르크라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염원까지 담긴 말이라는 거 충분히 이야기해주세요. 정춘기 님께서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는 꿀과 같은 맛이 들어있어요. 꿀 얘기하니까 역시 허니 라이프 라이브에 딱 맞는 분이에요.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재정 의원님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께서 카톡을 자주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카톡을 거의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하루에도 수천 개가 들어가서 그렇죠. 오히려 요새는 문자 메시지나 텔레비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카톡을 여러 차례 올렸고 지난주 중에 문자로 제가 올리니까 그때 답변을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두구 의원님하고 저한테 누구한테 먼저 했나 김용민 의원하고 저한테 누구한테 먼저 했나 제가 실시간 확인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아주... 정말 이재정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다는 마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 뚝 떨어지네요. 영근정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셨고 거리에서 또 만났던 이재명 대표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또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은 두 번째에 출두가 되는데 지금 날짜가 잡혔군요. 사실 변호사로서 조언한다면 저는 두 번째 출석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게 또 공당의 대표로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저들에 좀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건데 정작 피의자로 당당하면 나가서 조사받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호영 대표도 하고 저쪽 당 정치인으로부터 여러 번 나왔잖아요. 고스란히 김건희 여사님만 돌려주면 이미 2022년 1월에 출석하라 그것도 비공개로 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출석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튼 그와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나가서 검찰들은 사실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본인의 목표 달성했다는 방식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고려 끝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서는 저는 끝까지 반대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나 국정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말에 출두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안 된다. 주중에 나와라.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금요일에 다시 소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170, 180석이 저희가 언론에 보이는 뉴스에 보이는 딱 그것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요. 지금 일상은요. 일상은 아니 본인의 재판 문제만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건 잊고 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잊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에 있는 별별 사소한 것까지 이분이 쉬운 분이 아니에요. 밑에서 일하기 힘든 분이거든요. 모든 전 상임위에 모든 이슈를 다 깨고 계세요. 심지어 급하시면 전화를 직접 하세요. 원내대표님이나 아니면 원내수석 또는 다른 우리 정정위 위원장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위원장이 지금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은요. 외통위, 정무위, 금융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난방문제도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뭘 하나 파시면 기본기부터 해서 쌓아오신 분이라서 디테일이 어긋나지 않아요. 웬만큼 설렁설렁 일하는 의원님들은 혼출납니다. 그래서 그런 각 상임위 현안이 다 파악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님 죄송하지만 피의자로서 마땅치 않은 분인 게 평소에 재판 준비 안 하고 있거든요. 잊고 계세요. 민생의 언염이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도 그러실 분인데 쉬어야 될 그 시간을 그래도 국민께 들송구하기 위해서 당대표의 역할 또는 국회의원에서의 역할이 그나마 평일은 몰입하고 이 날을 선택하시겠다고 한 건데 정말 바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일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동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27분, 1시간 반 가까이 흘러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 당무를 챙기느라 연염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지금 다양한 입법 발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뭐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 12월 말인가요? 작년 말에 일명 착한수레지원법 발의를 하셨었는데 안양의 교통약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발의하셨었는데 이 공약 그리고 이 법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착한수레지원법 네, 착한수레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바우처처럼 우리 이동에 있어가지고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분들에게 바우처처럼 드리는 게 있는데 긴 시간 같은 경우 4시간 운행 같은 장거리들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 저용도로에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통약자에게 최소한 착한수레 제도를 이용하는 그 사이클에 한해서는 그 통행료를 좀 절반으로 감면을 하자라는 취재법인데요. 이재정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이렇게 일상적인 약자보호법 그리고 권력구조 개혁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모든 법안을 비단 이 법안만이 아니라 모든 법안을 다 오르고 있습니다. 피의자 20명이 오로지 그것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사소한 일상에 미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정책이 어떻게 미친지 꼼꼼히 챙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안이 이제 권력구조 개혁에 이르기까지도 야당과의 투쟁 또 거리의 현장의 소통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그리고 얼마 전 김건희 여사님이 수호했다고 포털을 도배를 하던데 그 수호의 날도 이재정 의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요.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과 더 친근하게 다가섰기 위한 우리 노력과 관련된 소소한 법안들도 더불어민주당은 A, Z까지 꼼꼼하게 일상적으로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골방뚱 님이 가열차게 응원합니다. 하면서 이재정 의원님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수유 님께서는 이재정 의원님 한결같은 대표님 응원 고맙습니다. 라는 따뜻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왜란 님께서 이재명 당 대표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 지금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정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 굉장히 많았는데요. 낙신부님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 써셨던 분이 이재정 의원님은 찡찡대고 싶은 의원님이에요. 이래서 진짜 제가 188cm인데 의원님 해운대에서 봤을 때 순한 양이 됐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힘이 나시죠? 네. 아이고 덕분에 모여라 꿈동산 민주당 파이팅 우리 한 번 외쳐볼까요? 우리 한 번 주목 지고 민주당 파이팅 내일 더군다나 이재정 행정안전부장과 탄핵소추안 처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하면 파이팅 하면 할까요? 자 민주당 파이팅! 파이팅! 국민 여러분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가라고요? 좀 더 할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어떻게 10시까지만 할까요? 네. 자주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셔서 소통하시는 것 그리고 2030 당원들의 목소리 들어달라는 아까 이야기도 있는 걸 보니까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당이 얼만큼 더 2030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전국 여성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홍포 좀 해도 되나요? 저희가 블루스타트 아카데미라고요. 소위 개딸들로 불리우면서 지금 막 지탄도 몰아받고 있는 우리 개혁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이후에 1기, 2기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실제로는 대선 이후에 당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2030 분들이 딱 와서 저쪽에서 젠더 갈라치기 할 때 바람이 소박한 거였어요. 8인형 김지영을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소위 개딸님으로 불리우는 많은 2030 여성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다음 달 3월 11일, 12일도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당내에서 주력하고 있는 현안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강으로 이해찬 대표님이 전체 공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또 공지가 있을 텐데 2030 여성분들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돼서 함께 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3기 수료까지 하시면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파티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홈커밍 파티 2030답게 재기발랄하게 정치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통통 튈 수 있고 우리부터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신날 수 있거든요. 신나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2030 우리 개딸 여성님들인데요. 여성 당원분들 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관련 행사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30 세세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조금이 아닙니다. 조금이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아 정말? 네, 큰일 납니다. 조금이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요? 언제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요? 저희 아카데미라서 근데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자신 있잖아요. 재밌게 하죠. 유익한 거는 기본이고 근데 이건 조금 제가 많이 옆에서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30 여성분들의 목소리로는 심장을 저격할 수 있지만 이 재미로서 이정원 앵커님이 저격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저와 방송을 한 지 이제 한 7분밖에 안 되잖아요. 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래도 조언을 주시다가 물을 익었다 싶을 때 말씀 주시면 섭외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같이 가요.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옆에서 저를 좀 이렇게 계속 뭐라고 좀 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3월 1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11일. 그럼 저는 또 우연히 한번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댓글로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주고 계시는 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이젠 많이 도와주세요. 이재정 의원님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아까 모여라 꿈동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더니 매스컴 탔다. 네, 물글문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여라 꿈동사님. 내일도 함께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주셨습니다. 자, 1시간 34분 동안 허니 라이브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괜찮았죠? 네, 재밌었어요. 네, 감동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결의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보시겠습니다. 왼쪽 귀가 너무 호강을 해가지고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오른쪽 귀가 샘내고 있어요. 다음엔 저 저쪽에 앉혀주세요. 저도 사실은 매일 이렇게 함께 진행하면서 귀가 호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으면 가끔씩 아 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자주 나오셔야 되고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 끝에 어떤 목표인지 우리 너무 자명이 잘 알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더라도 또 우울하고 슬프더라도 이게 행복하지 않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행복한 길로 가고 있어서 저도 오늘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입니다. 정확하게 그와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시간 36분 동안 함께 해주셨고요. 내일 저녁 8시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꿈,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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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